아니 우리 수연 씨의 상남자 포스를 보니까 예 드레스를 꼭 입혀보고 싶네요 우와 아 네 그러세요 자 우리 수연 씨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아 이거 보셨죠 수연 씨 이 무대 장학력 그럼요 봤죠 저기가 상남자면 여긴 상여자예요 자 어떤 노래로 반겨 가실 겁니까 이은하 선배님의 예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우와 대박 아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움은 닿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네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넌 하나만이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내가 opio 너무한 거 응 너무한 것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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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넌 하나만이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언제 언제까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사랑은 영원한 것 우와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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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아 안돼. 장미 마감이었습니다. 5, 4, 3, 2, 1. 마감합니다. 야 지금 밑에 떨어지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. 밑에 거 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굉장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태근 씨 송태근 씨. 자 우리 매너는 지키자고. 예예예. 송태근 씨. 자 그렇게 하면 발목 나가요. 예예. 민소연 씨. 우리 박해신 씨 무대 어떻게 났습니까? 아 정말 그 제가 앞에 하길 정말 잘했구나. 역시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불타는 장미단이 이길 것 같아요? 아니요. 말씀 아니라고 하는데요? 자 애타는 장미단이 이길 것 같아요? 네. 이런 편파적인 이런. 우리 편이 없는 거예요 오늘? 원래 보통 저희 편이시지 않나요? 아 이거 정말. 예예. 드디어 결과가 집계됐다고 합니다. 이번 대결에 승자는. 누굽니까. 아. 민수연 대 박해신. 박해신 대 민수연 대결의 승자는요? 민수연 대 박해신. 민수연 대 박해신. 불타는 장미단은 민수연 대. 애타는 장미단은 박해신. 자 과연. 자 장미는. 어. 민수연 승리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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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? 2대 1로. 불타는 장미단이. 앞서고 있습니다. 잘했어. 잘했어. 오동립 좋아. 오동립 좋아. 말도 안 돼. 지금 너무 잘했는데. 네.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. 앞서고 있냐 뒷서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. 최종 무게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. 총합이죠. 그렇죠 그렇죠. 예. 자 승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. 중간에 좀. 장미 누적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? 궁금하세요? 네. 아니 오히려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게. 우리 관객분들은 너무 방송을 잘 아시니까. 이걸 좀 계산하시면서 던지기 시작하지 않을까.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. 저. 아닙니다.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타는 장미단이 32.94kg. 애타는 장미단이 32.7kg. 자 지금 200g 차이에요. 200g이요. 와아. 명점이사. 와아. 그럼 뭐야 막상막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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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우리 관객분들이 너무 센스 있는 게. 예. 약간 사람을 말려 죽이는 맛이 있네. 좀 일당을 잘하셔. 와아. 와아. 으아. 으. 한글자막 by 한효정